치과 밸런스 황배일인가요 혹시? 판때기 짜신분이 밸런스를 이렇게 황배일을 맞추어야 되는데 나이스오오오오오 누구야 나 누구야 누구야 저거야 X발하는 순간부터 적이지 뭐 나이씨 하하하 나아이씨 하하하 티니야 뭐 히덩이 싫어해? 하하하하하 제 말 아니면 돼 제 말 아니면 돼 하하하하하 야 성장이 많이 힘들겠다 오늘 오늘 좀 많이 힘들겠어 아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 임자 나도 많이 힘들었어 원래 마지막 단추가 매일 중요한데 도전 해쳤어? 아니 임판 나쁘지 않게 근데 내가 느꼈을 때 그래 피오 형이 볼 줄 알잖아 임판 나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피오가 원래 후회 저 새끼 그냥 다 나쁘지 않다 그래 하하하하하 알고 있네? 다 봅시다 빠르게 진행합시다 도와줘 말 잘 듣는 사람 세모 모여있네 자아 없이 말만 잘 듣는 사람들 너무 좋다 우리 멤버 피오는 더베구야 더베구 근데 지면은 고대에요 그쪽 팀? 예? 저 고대 안 하는데요? 고대라면서요? 뭔 소리세요? 꾸대라 했을걸? 꾸대라고요? 꾸대요 아니 꾸대는 노잼이잖아요 예소라고 아 너 일부러 지지 마라 아 혹시 저 피대는 안 될까요? 미안해 조용히 해주세요 미안해 컷 피오 지켜 아니 나 안 지켜도 돼 나 요즘 잘 안 죽어 하긴 죽을때마다 차대기 때릴게 그럼 내가 성형이 M은 아니고 S거든? 내가 대신 때려도 될까? 하하하하 죽을때마다 계속 죽는거 그냥 때리고 싶어서? 하하하하 더운데 그건 좀 어 안 돼 안 돼 이겨야 돼 야 그랬어 이겨자 아 오른쪽 털려있다 야 1번 뛰어왔다 나 진절이야 1번 나이스 야 오른쪽에 파코드 소리 핑 어 2번에 있나고 아 야 지금 1번 지금 1번 같은 팀인지 모르겠다 지금 1번도 갔다 1번 핑 여기까지 붙었다 여기 끝 나이스 사고 사고는 같은 팀이야 나가자 응 갈게 밑으로 하러 가자 오판 쪽으로 해서 오판 확인 노란선으로 나가자 아니 POC 오더 스타일이 바뀌었네 나는 왜 기가 막히잖아 지금 너무 좋다 깔끔하다 교육적으로 이게 올거야 이게 올거야 확인 정면 리스크는 두는게 아니야 우리 봐라 왼쪽 보인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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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왼쪽 멀리 우리 제트했어 우리 왼쪽 나무에 있거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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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가줄게 잡아서 잡아봐 오른쪽도 있어 왼쪽도 있어 옆에 잡았어 옴리절로 잡았어 왼쪽도 있어 오른쪽 잡았어 나무 잡았어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차 너무 끌지마봐 한칸 내려 봐 뒤에 차 왔다 P5 핑 봐봐 너네가 아 우리 가줄게 한 명이야 여기 안가오 머리가 떨어졌다 두명 두명 천천히 나 피 감아야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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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다 차 바퀴는 깨 놨어 왼쪽 아래 갔다 빠진거 있었는데 어 폭 폭폭폭 우리 엄막이 없거든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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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줘야돼 우리 위험해 4번차부터 4번차부터 4번차랑 왼쪽 4번차랑 왼쪽 돌려줄게 우리 왼쪽으로 너 우리 엄막 빼봐 바닥 밑에 엄막 없어 기자리야 4번 계좌야 왼쪽 하나 가봤어? 4번 남았어 1번 남았어 일단 정리부터 하자 간다 어 가 가 가 나 혼자 훔친다 기절 엄막 펼쳐 나 살릴게 엄막 없어 차 소리 차 소리 도로 가러 온다 리드 준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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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맞자 깔끔해요 깔끔해요 오우 맛있다 악기 터졌다 이거 우아즈 새거 끌게 이거 일단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갈거야 자기들한테 맞자 강남인들이네 일반 안보이지 응 보이는거 없어 안에 차도 있다 오토바이도 일반에? 안에 차고 안에 열려있긴 해 한창에 손소리 났거든? 일본도 가자 이거 하이드 주시면 해야되니까 한바퀴만 그냥 돌게 천천히 해봐 극난 느낌으로? 포장만 박아봐 1번 세워가지고 지금 1번 세워서 포탑 박아봐 찡이형이 세우단지 우리가 세워? 셋다 세워 셋다 세워하기 내려온다 앞에 모터사이클로 어디 어디? 장면 핑 우리 왔다 쏜다 바로 머리 너 바로 위야 피오 들어가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티누 왜달려? 티누 왜쪽으로 와? 티누 오빠 오래 1번 있다 내 쪽으로 잡는다 1번으로 갑네 1번으로 돌린다 노란선으로 리드 준비해봐 티누 나와봐 1번 확인 그럼 가줄게 티누 나와봐 티누 나와봐 티누 나와봐 티누 나와봐 티누 나와봐 라이딩할게 라이딩해봐 3층에 사람있다 3층에 사람있다 또 올거야 같은팀 뭐야 바로 뺄게 잠깐 불러봐 이거 3층에 팀 컨테랑 같은팀 컨테랑 같은팀 확인했어 집앞에 팀 들어가줄래? 예술이랑 같이 가 같이 갈게 응 같이 갈게 우리 병원들 조심해라 티누 올라온거 올라왔다 올라왔다 1번 1번 확인 예술이랑 벌려 어디로? 확인했어 여기있다 핑 여기 나무쪽이야 확인했어 지금 안보여 3번 있다 업체에 있다 1대 확인해봐 확인해봐 안전하게 나이스 병원에 있을거야 병원에 있을거야 확인했어 1번 아파트를 가자 1번 아파트로? 응 노란색으로 가면 돼 아파트 들어가 그 오른쪽 끝에 아파트 1번 안전하게 못 잡는다 다른거 오우 건너가자 지금 건너가야했듯 건너가자 우리 오른쪽 아파트 있다가 이렇게 노란선으로 외마 펴고 갈거야 가자 왼쪽 아파트 조심해야해 우리 집에 있는 거 있으실 때 조심해 우리 천천히 천천히 나가자 아 따기비 좋겠다 죽을 수 있어 와 이거 있을 것 같아 살아 살아 안 죽어 천천히 해봐 글로 내려갈게 글로 상애비 기절이다 자 내려와보려면 1층 내려와봐 업어져봐 오 나이스 따기비 닦아 인파랑 예술이랑 따기비 먹어 못가 못가 지금 못가 히 감아 귀 안고 도핑해 혼자다 이거 2층에 불 깠어 1층에 불 깠어 머리 위 갈게 들어간다 와줘 기다려 봐 보호기 천천히 터져네 일단 방에 있을 것 같아 오른쪽 오른쪽 방 조심해봐 욕실 없어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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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요 나이스 좋아해지잖아 야무지잖아 아이고 상대 또 상대 또 레전드 깨박쥐 두 명 죽어있네 역시 레전드다 역시 레전드다 역시 레전드다 역시 레전드라 역시 레전드야 상대 Worii 5 적아 너나 온다 rolls swist star I died died 5초 They From 3 They 5초 지냈어요 이지러울하고 있네 비영신같은거 그리고 채.. 야.. 채우는 적 없.. 얌찌 얌찌인데? 얌찌네.. 행배네 아 P.O 뭐야? 야 킬 내기 파티다 킬 내기 파티 있을 수도 있어 폭시네 폭시야.. 형이다 형 중간 성태준 중간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마 짜증나 짜증나 남싸 남싸 이새끼 남싸 좋았다 누가 이렇게 빠르게 처먹냐 맞아 너 몇 발 필요한데 얘 너 몇 발인데 나 괜찮아 아! 올라왔다! 죽냐? 안 보이는데 어디서 쏘는거야? 아파트 조심 나도 하나 줄게 엠마 들어와 빨리 따라 믿고 있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자 피킹 준비해 아파트 피킹 준비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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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왼쪽으로 흑길 따라와 힉스에 갈아야돼 위의 사람 뭐야 이거 뭐야 버리미 버리미 머리 잡아 그러면 아 리밍이야 리밍이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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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밍이야 리밍이야 피가만 우리는 대저격의 시대에 살고있다 정말이지 미친놈들이다 미친놈들이야 나 혹시 스트리머모드 아니니? 어 아니야 싸고 올게 다 안파네 젠큐와 젠큐와 젠피오야 젠지 듀오잡으로 난리났다 훅 들어왔다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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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서 빠진다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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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뒤에 걸린다 1번 기절이지 차 탁다 차 차 탁다 뒤에 왔어 뒤에 얘네 걔네네 상악힐이야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나이스 나이스 뭐야 딱핑 딱핑 쟤에 포탑 뽑아줄게 천천히 해봐 DMRG해 1번 보고 있어요? 넷 넷 기다려 봐 천천히 밀지 말고 천천히 할게 그럼 차 타던거 하나 매단인거 둘 적 벌린다 적벌린거 하나 하고 1번에 둘 이쪽으로 온다 응 F2쪽으로 바로 뛴다 밀자 더 밀자 어깨 타봐 달짝만 따라와보다 달짝만 아니야 왼쪽 나무야 왼쪽 조심해 왼쪽 조심해 한강 물러누어 이쪽으로 볼 수 있잖아 애 뒤에서 맞는다 애는 양강이야 애는 양강 카나 라스트 여긴거 같아 핑 나무 뒤 한방 돌 뒤 어 여기 돌 뒤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이거 오늘 바로 와봐 미안하다 쏘리 괜찮아 괜찮아 내려왔다 이미 내려왔다 애들 도전 준비해야 돼 나 걸어서부터 해야 돼 사운드 많다 1번 남은 왼쪽이라 1번 남은 바위 왼쪽이 바위 인파 왼 천천히 할게 너 천천히 해봐 돌 뒤에 있다 돌 뒤에 돌 뒤에 인파야 차 뒤 자리차 뒤 왼쪽으로 도전한다 차디 기절이야 끝났다 다행이다 끝났다 다행이다 나이스 큐티뉴 저희 히딩밖에 안 남았어 올따이 올따이 다 닳을게 편하게 게임하고 있어 음.. 갔다 간다 편하게 갔다 오오오오오올라이 오오오올라이 오오올라이 아무것도 못하죵 이대건이 아무것도 못하죵 1번에 2 올라갔다 올라갔다 뒤로가 도망갔다 1번에 하나 더 있다 연막혔어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에타웨이도 격저다 1번 올라오는 애들 똑같아 내려온다 격저하게 내려오는 거 하나 있어 야 비모찌 내가 알아서 볼게 딴 데 봐 응 얘네 근데 내밀다 안 내밀다 보니까 각 벌렸나 본데? 끝났고 우리가 천천히 1번째 써야될 듯 밑에 다 잡으면서 파츠 보자 위에 보지마 자 각업본 미션 자 쟤네들 빠진다 파츠 다 빠졌다 쿠페 들고 들어올 준비해봐 쿠페 들고 들어올 준비하기 올라왔다 1번 올라왔어 이미 1번 올라왔어 1번 보다 1번 봐줘 우아 다 뛰어간다 다 뛰어간다 기절을 해놨거든 하나도 기절했다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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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맞게 업어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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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와봐 아 뭐해 1번 아무도 안 봐줘 4번 보고 4번 보지마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고 우리 더 넘어가지마 개집애 있어 개집애 있다 말했다 괜찮아요 끝 빠이 왼쪽 조심해야지 왼쪽 왼쪽 조심해 왼쪽 가 왼쪽 가 조심해 한 명 왜 졌어 머리 위에 왔다 아니 이거 얘들아 왼쪽이 그만들어갔다 왼쪽이 그만들어갔다 와 폴리스 3점으로 가 상탈으로 가 상탈으로 가 끝났어 철담 끝났어 너가 시즌을 봐라 이거 지나도 갔어 이거 와 아 풀겠는거지 피로 잡은거 한 Orthodox 티카가 느껴져 내가 볼게 포크만 더 간다 나 빠져야돼? 탈레반 내가 간다 내가 뭐가 넣어줄게 적 들어왔다 보고있어 무책해 이친클빵 들어온다 이친클빵 들어온다 이수라 니가 살려봐 빠져 빠져 못 빠져 무작정 2명? 못 간다 확인 올라온다 하나 더 나 죽다 너 어디야? 끝빵이야? 나 올라가고있어 무작정 내가 살릴게 끝빵 뭐야 죽인거지? 살려갈게 다 가지마 1번 계정 나무 나무 뒤에서 있는데 뛰어봐 도망가 잡았어 조심해 바로 빠져야돼 바로 빠질게 1번 계절 왼쪽으로 1번쪽 들어가자 다 뛰어와 파킬 찍었어 파킬 머싱이야 좋다 1번 1번 계절 나 살려줘야돼 2번에서 받았어 2번에서 살려간다 1번 남은 무색한거다 형 가면서 살려? 1번팩에서 탭 찍고있다 나이스 기절 까봐 까봐 바킬 살리러 갔다 3명이야 둘 뒤에 집에 풀스거든 왼쪽은 흐린거 같아 둘 다 있다 나 죽었다 내 살기 나 죽었다 나 죽겠는데 텍이 너무 많은데 죽지마 못 살릴듯 나 죽기 오른쪽 보면서 잠그야 돼 오른쪽 잠그고 오른쪽 나 죽지마 나 죽지마 나 죽지마 돌인거 같은데 도리야 두명 하나야 하나 천천히 하나 더 있다 오른쪽 멀리 바위 2명 왼쪽 고위쪽 천천히 바위 타도 돼 바위 탈 수 있어 2바이 끝났다 끝났다 1대3 핵이다 아 쟤를 잡아서 무서워지겠네 아 이거 무서워 잡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